안녕하세요. 경제화 이슈 유효상입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소위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며 전세계 주식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모두 스타트업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혁신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발하게 조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인데요. 경제화 이슈, 오늘의 이슈는 K-스타트업 2024년 화려하게 비상할까입니다. 2023년 8월 정부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발표 2024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 조성 중기부 벤처업계 2024년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경제화 이슈 최은강입니다. 모든 스타트업의 꿈인 유니콘이 탄생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유니콘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인 프렌치베이스, CB인사이트, 푸른연구소 등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2023년 12월 초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약 2,700개의 유니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중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대에 불과합니다. 최근 3년간 주요 국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를 보면 미국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1호, 12호 중국, 18호 일본보다 낮은 단계에 위치했는데요.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과도한 정부 규제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미비한 점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8월 스타트업 코리아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초기 발표안보다 구체화된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올해 5천억 원의 시작으로 2027년까지 2조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지원 예산을 3조 4,038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2년보다 더 큰 규모로 책정했는데요. 특히 10%도 안 되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원 사업을 작년보다 8항목이나 늘리고 예산도 273억 원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벤처업계도 혁신 성장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올해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K-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발판 삼아 2024년 화려하게 비상할 수 있을까요? K-스타트업 2024년 화려하게 비상할까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국내 스타트업 업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어떤 데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함께 모여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2016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한 2,2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참여하고 또 다양한 혁신 기업이나 벤처 캐피탈 등도 저희로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와 세상을 혁신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스타트업의 혁신이 또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스타트업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좀 좋을까요? 네. 스타트업은 사전적으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로 창업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키워드를 두 개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혁신이 있어야 되고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창업은 저희가 편의점 창업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프랜차이즈도 창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뭐 살사 프랜차이즈를 한다 그러더라도 굉장히 혁신적이어야 되고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자영업하고는 좀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혁신이나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실패율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실패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통 실패율이라고 불리는 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최종적으로 보자면은 한 90% 이상 실패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스타트업은 흔히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가지고 구조적으로는 이제 실패가 당연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인력, 자본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실패 확률이 그만큼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돌아가는 이유는 좀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에게 투자를 통해서 자금이 몰리고 자원이 몰려들고 그걸 통해서 빠르게 또 급격하게 성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글로벌 기업까지도 성장하고 그 중간 단계에서도 성공을 통해서 엑시트, 자금을 해소하고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90%의 실패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다 패가망진하는 게 아니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고 또 그 자금이 해소돼서 다시 또 새로운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이런 구조를 통해가지고 혁신을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패 확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 개념으로 스타트업 성공 그러면 화려하게 쿠팡이라든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렇게 몇 조 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M&A를 한다든가 굉장히 크게 기업 가치가 높게 상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만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스타트업에 성공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선배 창업가이자 또 투자자이기도 한 프라이머 권덕윤 대표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유니콘 되고 이런 것만이 성공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대학도 스카이 안보되면 실패라고 하는데 스타트업의 성공은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고 자기 분야에서 분명한 가치를 만들고 규모는 작더라도 그것을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성공의 기준은 스타트업은 창업자가 있고 함께 동참한 구성원이 있고 투자를 해준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요 이 구성원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성공적인 엑싯 100억 규모 또는 수십억 규모, 천억 규모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비즈니스적으로 성과를 이루고 그거를 통해서 매각이나 IPO를 통해서 구성원과 주주들, 창업자가 모두 성과를 거두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이제 각각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성장 단계에서도 소위 엑싯이라고 하는 게 유니콘 이상이 돼서 상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기업 규모에서도 수시로 M&A라든지 기술 매각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엑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 소개해 주실 때 2200개 정도의 회원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스타트업들은 다 그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성공 사례를 좀 드리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성공 사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힘들 텐데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같은 곳이 있을 것 같고요 음식 배달 서비스를 거의 가장 먼저 또 가장 빠르게 푸드테크라는 말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성공했던 케이스가 있고 토스 같은 사례도 있겠죠 그래서 그 간편손금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시작했는데 사실 토스는 간편손금이 첫 번째 사업 모델이 아니고요 8개의 사업 모델이 실패한 다음에 9번째 시도한 게 간편손금인데 7.8개가 아니라 8.9개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금융의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이고 또 야놀자 같은 곳은 아직 엑시트하지 않았고 지금 뉴욕 증시 상장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야놀자 이수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모텔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유니콘 다음 단계로 10조 이상 되는 데카콘 소프트뱅크로부터 2조 넘는 투자를 받아서 데카콘까지 읽어낸 그런 사례들이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부터 급속도로 이제 투자 혹한기 스타트업의 겨울이 왔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2024년 들어와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보시나요? 지금 투자가 좀 풀린 건지 아직도 좀 그런 건지 스타트업 업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2022년부터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가 왔고요 우리나라부터 겨울이 시작된 건 아니고 미국에서부터 먼저 스타트업 투자가 쫙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스타트업에 투자될 돈이 많이 줄어든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감소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2010년 이래로 우리나라 스타트업 투자는 지속적으로 성장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대비 2021년은 10배가량 이제 투자가 성장한 시기고 2022년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고요 작년에는 훨씬 더 많이 빠진 것으로 상반기 통계만 보면 한 40% 정도 전년 대비 빠진 걸로 이제 나타나 있고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투자 혹한기가 지속되지 않겠는가 VC에 계신 많은 분들도 하반기부터는 좀 풀릴 것 같은데 상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셔서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근 10년 만에 처음 맞는 겨울인 거죠 그동안은 겨울 없이 계속 봄날씨 더 화창한 날씨가 지속이 되다가 처음 이제 겨울 날씨가 돼서 어려운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2022년도 하반기부터 투자가 줄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레이트 스테이지의 규모가 큰 데들이 좀 급속도로 줄었는데 작년부터 데이터를 봐도 초기 기업들은 투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분야도 있고요 오히려 밸류에이션도 상승하는 이런 분야도 있고 그런데 작년부터 지켜보시면서 어떤 분야가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세계적으로 보면 뭐 AI가 대세일 것 같지만 국내에서는 어떤 분야가 지금 주로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네, AI는 뭐 지금 미국에서부터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그렇게 AI 투자가 급격하게 늘었다 할 정도는 아닌데 VCD 모두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은 많이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많이 늘어났다 이런 영역은 별로 없는데 안 빠진 곳은 또 이제 소위 딥테크 영역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래서 뭐 항공우주라든지 아니면 뭐 AI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딥테크 영역이 좀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초격차 스타트업이라 해서 그런 테크 스타트업에 이제 많이 지원을 하겠다 하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플랫폼 쪽은 많이 줄었고요 플랫폼 커머스가 많이 줄었고 이제 IT 제조 뭐 이런 쪽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은 아무래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의 물복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투자가 많이 줄은 거로 돼 있는데 금년에 CES에서도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혁신상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딥테크의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가 몰린다라는 건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재작년부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스타트업 업계가 필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랬었는데요 소위 이제 복수의결권이다 스타트업 업계가 굉장히 원하는 이런 것들을 몇 년에 걸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통과를 시키셨는데 복수의결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창업가 복수의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창업을 하지만 이제 창업가나 공동창업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지분을 헐어서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 요소는 저희가 사람, 자본, 기술, 시장 이렇게 보는데 누구든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중에서도 창업가의 역할이 절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곳에도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가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다 보면 창업가의 지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급격히 성장할 걸 기대하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사실은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동의하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창업가가 본인의 지분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건 안 되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복수의결권인데 미국 같은 곳에는 제약이 없어서 그냥 자유롭게 주주들이 그것을 부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주일 의결권이라는 것이 상법상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벤처특별법을 개정해서 창업가에 한해서 복수의결권을 줍시다 이런 제도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3, 4년 걸려서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창업가가 복수의결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제약이 많이 걸려 있어서 아직 자유롭게 활용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쿠팡이 미국에 상장할 때 김범석 의장도 복수의결권을 갖고 있었고 구글이라든가 이런데 창업자들도 그런 게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복수의결권이 통과가 됐긴 했는데 아직 1호 기업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약 조건이 많아서 그런 모양이죠 네 그리고 이제 법은 통과됐지만 시행령 만드는 작업을 작년 하반기에 꾸준히 했고요 시행령의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서 약간 그 수학 방정책 맞추듯이 투자 얼마 받은 단계 지분이 얼마에서 낮아지는 단계 이런 공식이 딱딱 맞아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자연적인 조건으로 복수의결권을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초기부터 투자자들과 합의해서 어느 단계가 되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하자라고 준비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까다로운 수준인데 사실 초기 투자부터 이 창업자한테 복수결권을 줘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거든요 이 역량을 보고 이 사람이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를 이만큼 성장시켰으면 앞으로도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때 이제 결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좀 조건이 아직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결권하고 더불어서 코리안타 스타드 포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이제 cbc라고 기업들이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도 공정거래법 개정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거쳐서 해놨는데 cbc는 지금 그 제도가 도입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기업 벤처 캐피탈 cbc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 벤처 캐피탈은 그전에도 허용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2년 전에 개정된 것은 일반 지주사의 자회사로 cbc를 설립하는 것을 이제 허용을 해준 거고요 그게 왜 중요했냐면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1997년 마임에프 금융위기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대기업들이 이제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는데 뭐 한 60% 정도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주사는 cbc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룹사들이 cbc를 못 만들든지 아니면은 자회사 손자회사에 cbc를 둔다든지 해서 이제 중요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것이었는데 성공한 산업 자본이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기업들이 cbc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시다 해서 이제 개정이 된 거고요 실제로 뭐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한 뭐 30대 그룹의 대부분이 cbc를 이미 만들었거나 지금 설립 작업 중에 있어서 뭐 이름을 대보면 현재 cbc가 없는 회사는 거의 없다 없는 대기업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일단 설립 작업은 활발히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좀 이 산업자본이 스타트업 쪽으로 많이 들어올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 지원 정책은 가장 잘 되어 있는 거로 돼 있고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 그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커진 세계적으로 나가서 경쟁해 볼 만한 하나는 우리나라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경쟁 촉진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조금 그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공정위에서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라는 걸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뭐 이게 스타트업에 도움을 준다 거대 플랫폼을 규제해서 스타트업에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실은 제 주변에서 그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고요. 투자자분들도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배민 토스 연혼자 이런 사례가 나오기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많고 또 스타트업들도 성장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 같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상 성장하면 정부가 규제 들어온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한국에서는 그 이상은 성장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정위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예상으로는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고 당장 규제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먼저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정하겠다고 할 때 기업들이 스스로 우리가 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닌지를 증명을 해야 되고 혹시 지정이 되게 되면 공정위의 상시적인 감시에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마케팅도 공정위한테 이런 거 해도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외에서 모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스타트업은 굉장히 조그맣게 출발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 글로벌 기업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고 물론 그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같은 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될 텐데 그거는 현행법으로도 공정위가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한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또 규제한다. 이런 시그널. 그렇게 규제하고 있는 데는 한 유럽 EU 정도밖에 없는데 EU는 그런 큰 플랫폼 기업이 없기 때문에 미국 기업, 구글이나 이런... 여러분 자국 내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그. 뭐 디엠에이다 이런 법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 각도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금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스타트업 글로벌화를 좀 촉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스타트업들이 글로벌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힘을 길려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옥죄면서 글로벌화를 외치지만 글로벌화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스타트업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네. 글로벌화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정부도 그걸 인식해가지고 작년에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스타트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했건 외국에서 글로벌에서 창업을 했건 다들 느끼는 게 이제 글로벌은 필수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외에 나가서 창업할 필요는 없지만 국내에서 성장하더라도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비슷한 모델의 글로벌 경쟁자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경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 전략은 필수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글로벌로 많이 진출해서 그쪽에 투자도 받고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글로벌 투자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글로벌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 창업한 스타트업 또는 외국의 인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창업해서 활동하고 또 외국 VC들도 한국 스타트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의 개방성이 강화돼야지 우리 생태계가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힘들게 글로벌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국내에서도 의미 있는 이런 성장을 보였으면 그래도 성공적인 투자 회수, 액셋을 위한 이런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대한 액셋 시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액셋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IPO, 기업 공개를 통해서 상장하는 것하고 M&A를 통해서 기업을 매각하거나 인수합병하는 두 가지가 대표적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액셋이 어렵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IPO보다 M&A가 훨씬 어렵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의 M&A가 잘 안 일어나는 게 특징인데요. 그게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일단 1차적으로 M&A 시장을 많이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된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IT 기업에 매각해서 액셋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사례고 그런 비중이 한 50% 정도, 액셋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80, 90%가 IPO를 통한 것이고 M&A가 훨씬 적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테크 기업들이 스타트업 인수합병에 적극적인 편이고요. 그것도 이제 문화발 확장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사실은 M&A에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A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또 IPO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침체 과정에 있으면서 좀 기술 특례라든가 다양한 이제 상장 경로가 있습니다만 좀 스타트업에 점차 좀 가혹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접근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세컨더리 펀드라고 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신주발행 방식으로 스타트업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기존 투자자들의 주식을 다시 펀드가 들어와서 그 구주를 매각하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세컨더리 펀드 이것도 이제 미국 같은 곳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도를 보완하고 펀드를 올해는 한 2조 정도 만들어보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스타트업 투자 규모가 한 10조가 넘는 규모이니까 세컨더리 펀드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혁신 생태계에서 천벽 역할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좋은 딥테크 기업들도 많고 초기 기업들은 벤처 캐피탈들이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반 개인들이 좋은 스타트업의 정보를 얻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저희 일반 투자자분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습니다. 굉장히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도 스타트업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든지 그 기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든지 다양한 세미나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정보들은 많이 있는데 직접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도 저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지금 직접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추천을 해드리자면 그런데 이것도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제네럴 파트너라고 하죠. 운영할 수 있는 좋은 GP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개인 투자 조합 같은 거, 엔젤 투자 조합 같은 거 하시면 한 몇 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돈으로도 개인 투자 조합에 참여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5천만 원까지는 또 전액 소득 공제되고 1억까지는 또 일정 비율의 소득 공제를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투자 수단인데 좀 믿을 만한 운영사한테 맡겨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장애 거래 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곳에 개인 주주들이 내놓은 주식, 구성원이 퇴사해서 주식을 내놨다든지 이런 걸 구매하실 수 있는 경로는 있는데 그거는 주식을 직접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지금 오히려 리스크가 큰 펀드들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는 일반인들이 구매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가장 큰 펀드가 국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인데 이게 지난 한 15년간의 누적 수익률을 보면 손실을 모두 계산하고도 7에서 8% 정도의 누적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높아서 별로 안 커 보이지만 금리 1% 시대에는 무려 8배의 수익을 낸 거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일반 투자자들도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펀드 방식의 투자를 할 수 있게 좀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많은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케이 스타트업 이천 이십사 년 화려하게 비상할까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스타트업 현황을 점검하고 케이 스타트업이 화려하게 비상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 방향을 다각도로 진단해 봤는데요 차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신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화려하게 비상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화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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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